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1th of October, 2024. Fri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lashes. Clashe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용 의료 미용기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화장품하고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까지 조금 영역을 넓혀가는 회사고 사실은 템백어는 사실 낮습니다. 그래서 템백어가 난 다음에는 보통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성향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이루다 하고 또 합병이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좀 커져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매출도 꾸준히 가파르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50% 넘는 회사니까 앞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놓고 다만 밸류에이션이 살짝 부담이다.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슈링크하고 볼륨어 이게 이제 주력 기구고 볼륨어 같은 경우는 고주파 피부 리프팅 장비입니다. 그래서 미국 쪽에 이게 새로 런칭을 했는데 이쪽에서 추가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기계 판매하고 소모품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소모품 비율이 약간 더 높아서 영업이익률도 50% 넘게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작년 기준으로 32.43 이니까 거의 빚이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재무적인 상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다는 피부미용기기로 주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 집중을 했었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남미하고 아시아 쪽에 집중을 했었으니까 서로 시너지가 좀 꽤 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쪽에서 의료미용기구 대리점 1위인 카르테사 에스테틱하고 같이 손잡고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좀 추가 매출이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클래시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밸류에이션이 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되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49,000원에서 41,000원까지 3개월치 주가으로 보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9,500원 오늘은 0.17% 좀 떨어지고 있고요. 보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6년 동안 이제 10,500원가 났고 한 3년 동안으로 보면 한 5,500원가 났고 그런 상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한강 여류 작가죠. 지금 이제 노벨상 수상 발표가 있었고 좀 그 여러 가지 좀 일단은 그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인데 아버지 여러 가지 인터뷰가 났었고 한강이 이제 채식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 다음에 광주 사태에 대한 그런 소설들 같은 게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. 그런 비극적인 일 속에서 또 개인의 고뇌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사회의 고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정말 힘든 거 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뭔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강이 노벨상 소식이 발표되면서 예스24가 이제 주문이 폭주하면서 또 상한가를 갔다 그래요. 그래서 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데에서 원래 한강이 이번에 노벨상 수상 노벨 문학상 수상되는 것도 전혀 좀 생각 밖의 일이긴 한데 그 한강 아버지도 인터뷰가 근데 노벨상에서는 가끔 그렇게 예외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한가닥 기대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해서 이런 예스24가 또 상한가 가는 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를 보면 이제 부산 쪽이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부산 쪽에서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.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결과도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남 영광에서는 오히려 조국 개혁신당이 조금 바람이 좀 잦아드는 모양새고 진보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여기서 지금 선거를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하고 거의 양강 체제를 구사하는 것 같고요. 그런 보궐선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이슈는 지금 갈수록 핵폭타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 위기감이 상당히 증폭되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일단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당대표가 이제 공식적인 만남을 하기로 이제 다시 정했다. 이제 아마 보궐선거 지나고 만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수시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만남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지금 측근에서 지금 김건희씨 이대로는 힘들 것 같다.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나 정서를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불러온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용인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